들국화 들국화 같나? 억새 억새와 갈대가 틀리는 거 알죠? 억새는 좀 가늘고 갈대는 대가 굵고 여기 동네 사람들이 많이 와 있어요 여기가 일자산입니다 강동구 송파 이런데 같은데 서울시 우수조망명서라고 되어있네 서울시 우수조망명서 여기 나무들도 다 자작나무로 심어놨네요 자작나무로 심어놨네요 아주 잘 해놨는데 공원이라고 공원이 금방 조성했기 때문에 뭐 별로 아주 큰 나무들은 없네요 2006년도 서울시 선정 우수조망명서 그렇게도 지정이 됐네요 오늘 진짜 가을 하러 왔네 말고요 말고 다 그늘에 앉아서 쉬고 있네요 마스카 착용 의무화 마스카 착용 의무화 마스카 착용 의무화 가꾸는 사람들 자작나무로 집은 조금씩 있네, 돌아갔네. 강동 허브체문공원이라고 되어있네요. 허브, 허브체문, 허브공원, 허브공원. 구로구에도 그 꽃이 많이 있던데. 허브체문, 원적체문인데. 허브체문공원. 작은 체문인데. 허브체문공원. 허브체문공원. 다른내려. 허브가 안걸렸는데. 허브체문에. 허브체문에. 모기가 못달려는가 봐. 잘 바꿔놨네. 여기? 멕시칸 세이지. 멕시칸 세이지. 멕시칸 세이지. 꽃이 별에서 피었는데 아직 안 피웠구만. 멕시칸 세이지. 멕시칸 세이지. 체리 세이지. 체리 세이지. 체리 세이지. 지금 모종 사업을 계속 하고 있네요. 장미도 이렇게 해가지고 장미 허구청자 안니다 아이씨 미쳤어 네영아 이제 나왔다가 있을 때만 잠깐